하지만 이 녀석만큼 독특한 놈은 없는 듯하다. 이름은 레들리 배드피쉬. 못생긴 얼굴에 유난히 튀는 빨간 입술 덕에 붙은 이름이다. 이마에 삐죽이 튀어나온 뿔, 생기다 만듯한 지느러미. 엉성한 수영 솜씨까지 물고기라고 하기엔 어설프기만 하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다리라니. 레드리 배드피쉬는 육지에 살다가 바다로 내려왔다는 설이 있다. 그렇다면 다리는 아직 물고기로 완전히 진화하지 못한 흔적일 것이다. 레드리 배드피쉬가 보통의 물고기와 다른 점은 또 있다. 특이하게 아가미가 등 뒤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느러미 양옆으로 깜빡거리는 구멍이 바로 아가미다. 처음엔 갈라파고스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요즘엔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의 홍보 도움이 바다사자. 갈라파고스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항구 곳곳에 아무렇지 않게 늘어져 자는 바다사자는 카메라도 낯설지 않은 듯 장난을 걸어온다. 갈라파고스의 붓박이 같은 이 녀석들은 사실 난류를 타고 이곳 갈라파고스에 정착했다. 바다사자의 장난기는 물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물맛난 고기마냥 신이 난 바다사자. 민첩한 수영 솜씨로 온 바다를 종행무진 누비고 다닌다. 순식간에 몸의 방향을 바꾸는 미옥인은 일품이다. 마치 현란한 수영 솜씨를 뽐내기라도 하되 쉴 새 없이 새로운 동작을 선보인다. 구하는 시절에 알아볼 수 있다. 마치 현란한 수영 솜씨를 뽐내기 바라요. 그리고 마치 현란한 수영 솜씨를 뽐내기 바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놀란 수영 솜씨를 뽐내기 바라기라고 생각을 했나요. 모모 정상에 답이 부족해가 있다.